링거, 말도 잘하는 우리 MC 능력을 멈춘 금빛, 흑금빛 햇살 같은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퍼즐으로 가겠습니다. 활씨를 더 당겨봅니다. 전망으로 활약하고 있고, 또 미래에 가진 칼럼프를 어디까지 뽑을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. 두 번째 퍼즐으로 가겠습니다. 두 번째 퍼즐으로 가겠습니다. 빈빛 너무를 뽑고 있는 리더 흥빛입니다. 네, 박수 그리고 두 번째 퍼즐으로 가겠습니다. 네. 회실까지 무려 볼게요. 오우수 기자님, 리더 흥빛과 두 번째 퍼즐으로 가겠습니다. 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한빈 씨. 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빈 씨. 네. 네, 고생 많았습니다. 고생 많았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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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퍼즐으로 가겠습니다. 만찬남 멤버 지윤 자 왼쪽도 한번 볼게요 왼쪽 첫 번째 파주 조각상 같은 거 보고 지용씨가 첫 번째 파주 만들어보고 있고 두 번째 파주 바로 이용합니다 네 오른쪽 기장님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파주 조각상 같은 외모에 지용군입니다 두 번째 파주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기장님들도 지용군의 멋진 모습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용군의 개인 촬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장하옥씨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제로베이스1의 1등으로 데뷔한 우리 장하옥 정면보고 첫 번째 파주 지속되었습니다 앨범 시네마 파라다이스 개인 촬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파주 보이시죠 하옥은 우리 왼쪽 기장님들도 한번 기장하는데 청년 볼 안하옥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의 사투를 써주시면 오늘까지 잘 되겠습니다 노트비아이더 하옥필 짱하옥 여러 가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